안녕하세요. 북가든 정원입니다. 오늘의 책은 여행 드롭입니다. 지은이는 에쿠니 가오리, 옴기니는 김난주, 편행곳은 소담 출판사입니다. 냉정과 열정 사이, 도쿄타워 등의 수많은 작품으로 국내 480만 독자들에게 사랑받는 에쿠니 가오리의 신작 여행 에세이입니다. 그녀 특유의 담담하고 섬세한 문체는 여행지에서의 경험뿐만 아니라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발이 닿는 대로 떠났던 아프리카행 기차에서 일어난 일, 낭독회에 갔다가 들른 놀이공원에서의 에피소드 등 귀여운 캔 안에 들어있는 드롭스 캔디처럼 상큼하고 다채로운 일화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뉴욕에 갈 때는 언제나 이른 아침에 도착하는데요. 공항을 나와 맨하튼에 있는 호텔에 짐을 맡기는데도 오전 10시 전이라고 합니다. 그 시간에는 문을 열지 않은 가게도 많고 미술관도 오픈 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늘 어떤 펍에 간다고 합니다. 여름이든 겨울이든 그 펍의 실내는 어두컴컴합니다. 벌써 몇몇 단골 손님들은 바텐더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거나 아침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벽에 걸린 텔레비전에서는 아이스하키나 축구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가장 좋아하는 맥주 한두 잔을 마시며 뉴욕의 아침 시간을 즐깁니다. 어느 곳을 가든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가는 가게가 정해져 있다는 것은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1년 만에 가도 그 1년이라는 공백은 사라지고 지난번 여행과 이번 여행을 이어줍니다. 또 다른 내가 줄곧 이곳에 있었던 것 같은 자유로운 느낌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긴 여행 중 어느 하루 비가 내린다면 덕분에 휴식을 취하고 여유 시간을 가질 수 있어 반가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짧은 여행 중 여행지에서 비가 오면 번거로울 뿐입니다. 우산을 쓰는 것도 거추장스럽고 신발은 비물에 젖어 축축하고 지하철은 습도가 높아 불쾌한 냄새까지 납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온천 여행인데요. 노천탕에 몸을 담그고 내리는 비와 함께하는 기분은 최고입니다. 비 내리는 날에 온천물은 화창한 날보다 부드럽고 피부에 촉촉하게 스며듭니다. 노천탕의 부연 공기는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줍니다. 책을 읽기도 하고 마사지도 받습니다. 무엇을 해도 빗소리는 좋은 배경음악이 됩니다. 그럼 책석으로 잠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1년 내내 바라보고 싶었던 판화 초록색을 기조로 하고 검정과 갈색에 차분하면서 그윽한 선이 돋보이는 판화였다. 알몸의 남녀가 그려져 있는데 애정보다는 슬픔이 전해졌다.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애처로운데 그림 어딘가에 독특한 따스함이 있고 그 따스함이 뭐라 말할 수 없이 시크해서 보면 볼수록 좋았다. 그림의 분위기에서 처음에는 가을이나 겨울을 연상했는데 점차 여름 그림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에는 봄 그림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1년 내내 바라보고 싶은 그림 그래도 깊은 가을에서 초겨울이 가장 어울리겠어. 아니 여름이 가장 어울릴 것 같은데 봄 정도는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그림 앞에 한 시간쯤 머물렀을까 장소는 파리, 생강가에 있는 화랑이었다. 그림을 산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자신이 그 그림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걱정스러워진다. 그 그림에 어울리는 장소를 부여할 수 있는지도 동물을 키우는 것과 비슷한 책임감도 느낀다. 게다가 그림은 동물과 달라 죽지 않으니 샀다고 해야 내가 죽을 때까지 또는 어떤 방식으로든 헤어질 때까지 막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파리 체류 마지막 날이었지만 다음 날 저녁 비행기였기 때문에 시간은 충분히 있었다. 나는 화랑 주인에게 하룻밤 생각하고 싶으니 이 그림을 하루만 팔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화랑 주인은 절대 팔지 않을 테니 천천히 생각해 보라고 말했다. 그러나 화랑을 나섰을 때는 이미 마음이 정해졌다고 생각한다. 호텔까지 해질역의 길을 걸어 돌아가면서 당시 작업실로 빌려 사용하던 아파트의 어느 위치에 그 그림을 걸지 고민하고 있었으니까 다음 날 아침 문 여는 시간에 화랑에 도착할 수 있게 시간 맞춰 호텔을 나섰다. 화랑까지는 걸어서 20분이나 30분 거리였다. 그런데 걸어도 걸어도 화랑이 나오지 않았다. 강가에 있으니 길을 잘못 뜰 일도 없는데 같은 길을 몇 번이나 오가도 나타나지 않았다. 화랑과 같은 길가에 있는 레스토랑도 보이지 않아 화랑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질 리 없으니 내가 엉뚱한 장소를 오가고 있다는 걸 알았다. 어디서 어떻게 길을 잘못 들었을까 처음에는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찾아보자고 생각했지만 이리저리 걸어다니다. 한 시간이나 지나자 비명을 지를 것 같았다. 두 시간이 지날 무렵에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 없었다. 그때만큼 길치인 자신을 원망했던 적이 없다. 비행기 시간은 다가오는데 나는 울다시피 택시를 잡아타고 짐을 가지러 호텔로 돌아갔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 판화를 간혹 떠올린다. 러시아의 홍차 러시아에 갔다. 홍차가 엄청 맛있었다. 새 도시에 갔는데 어느 곳이나 맛있어서 나는 홍차만 계속 마셨다. 러시안티는 잼을 넣은 홍차인 줄 알았는데 러시아에 머무는 동안 그런 홍차는 못 보았다. 밀크티를 마시는 사람도 거의 볼 수 없었다. 홍차 자체의 풍미를 스트레이트로 즐기는 것이 주류인가 싶은 인상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마시는 홍차가 예외 없이 진하고 뜨겁고 맑고 향기가 좋고 맛있었다. 특히 시베리아의 작은 도시에서 영화관 관장이 끓여준 홍차의 맛은 잊을 수 없다. 대략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체격이 크고 얼굴 절반이 수염으로 덮여 있었다. 그는 홍차를 대충 끓였다. 우선 깨끗한 그렇게 보이는 컵을 고르는 것부터 시작한다. 이건 깨끗하군 하거나 이 컵은 괜찮을 거야 하고 일일이 말을 해서 나는 상당히 불안해졌다. 그 다음 그는 홍차 잎을 바로 컵에 담고 거기다 뜨거운 물을 부었다. 대담. 티포트를 사용하자니 귀찮고 티백은 또 멋이 없으니 그렇게 설명하고는 언제부터 거기 있는지 모를 먹다만 커다란 외하스를 이것도 같이 하면서 권했다. 나는 홍차 잎이 바닥에 가라앉은 머그컵에 조심조심 입을 대었다. 진하고 뜨겁고 놀라울만큼 소박하고 맛있는 홍차였다. 나는 그 홍차를 두 컵이나 마셨다. 그리고 좋은 걸 알았다고 생각했다. 우리 집에는 내 손으로 사거나 누구에게 받은 홍차가 아주 많은데 티포트를 사용하는 게 귀찮다는 관장과 똑같은 이유로 평소에 티백만 주로 마셨기 때문이다. 외하스는 테이블에 마냥 놓여 있었던 것 같은데도 조금도 눅눅하지 않았다. 두툼하고 바삭바삭이 아니라 파삭바삭했다. 마음에 들어 다음날 슈퍼마켓에서 같은 것을 샀다. 귀국하자 바로 홍차를 끓였다. 그런데 홍차 잎이 너무 고와 바닥에 가라앉지 않고 물에 자잘하게 떠 있기만 해서 아무리 기다려도 마실 수가 없었다. 커다란 판 외하스는 상자를 열자 바로 눅눅해졌다. 어째서 그런지는 모르겠다. 돌아갈 장소 여행을 좋아하는데도 여행에서 돌아오면 반갑고 안도하는 것은 왜일까? 돌아오면 집안 청소를 해야 하고 우편물도 메일도 팩스도 잔뜩 쌓여 있고 냉장고는 텅 비어있어 장을 보지 않고는 먹을 것도 만들 수 없는 상태인데 가족을 만날 수 있어서 그렇다 하는 대답은 옳지 않다. 가족과 함께 여행한 경우에도 집에 돌아오면 안도하니까 즐겁고 충실한 여행일 때는 도중에 집에 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물론 한다. 돌아가면 마감해야 할 원고가 기다리고 있고 청소와 잡다한 일에 쫓겨야 하는 등 일상생활에 숨어있는 다양한 이유로 그러나 여러 번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며 여행한 경우에도 집에 돌아오면 안도한다. 참 부조리하다. 옛날에 가족끼리 외식을 하거나 친척 집에 다녀오느라 반나절 정도 집을 비웠을 때 엄마는 대문 앞에 서서 이렇게 말했다. 아 다행이다. 아직 집이 있어서 어렸던 나는 속으로 뭐라고 하고 생각했다. 집이 아직 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 없는 게 이상하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엄마의 심정을 마음이 아리도록 이해한다. 집을 비운 시간이 반나절이든 며칠이든 몇 주든 집이 아직 있는 것은 조금 더 당연한 일이 아니다. 화재가 발생하지도 않고 지진에 무너지지도 않고 지나가던 차가 박지도 않고 범죄자가 들이닥치지도 않고 집이 그 자리에 번듯하게 있는 것은 건물만이 아니다. 그 집에 내가 있을 곳이 아직 있다는 것 여행을 떠나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일시적이나마 마음도 떠났고 순간적으로는 있기조차 했을 텐데 그런데도 아직 돌아갈 장소가 있다는 것은 생각해보면 기적에 가까운 일이다. 규슈나 호카이도 미국이나 유럽 등 여행을 좋아해서 아무튼 어딘가로 떠나고 싶고 실제로 반복해서 떠나보고 듣는 것 만나는 사람 먹는 음식 모든 것에 마음을 빼앗겨 벅찬 가슴으로 여기든 공항에서 여행 가방과 함께 돌아오면 집이 아직 거기에 있고 게다가 여전히 그곳이 내가 있을 곳이라 놀랍다. 여행에서 돌아올 때마다 반갑고 안도하는 것은 매번 그 사실에 감동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익숙한 거리가 생소하게 느껴지는 순간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곳에 온 것처럼 낯선 느낌이 들 때 시간과 공간을 넘어 친숙한 기억과 낯선 호기심이 섞이는 순간 그 모든 순간들의 찰날을 그녀만의 언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는 동안 여행 속으로 빠져들게 합니다. 네 이상 여행 드롭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편안한 밤 되세요. 정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reconnaissance 티든한 이제 하나